한 개의 조개는 진주 외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줍니다. 껍질은 자개로, 남은 살은 요리를 하면 된다는데요. 진주를 먹으면 조개, 맛은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삶이 힘겨울 땐 시장에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동감을 느끼며 다시 삶을 꿈꾸라는 뜻이죠. 북극섬의 중심가에 있는 야시장에서 저는 그 말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북극의 또 하나의 매력인데요. 아직 정규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역동성들이 불회로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 바로 북극의 야시장 나이트 마켓입니다. 북려로운 북극섬 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하고 저렴한 해산물. 음식이 여행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이라면 북극의 야시장은 가히 최고라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 야시장을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이 흥정 끝에 우리 돈으로 약 15,000원을 깎았습니다. 적석에서 이루어진 가격 흥정은 북극 시장의 매력인데요. 갓 잡은 해산물처럼 시장은 싱싱하게 살아 퍼덕입니다. 랍스터의 맛은 어떨까요? 드디어 나온 랍스터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살아있는 랍스터는 굉장히 맛있어요. 잡아서 멀리 수송한 게 아니고 북극 앞바다에서 잡아온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해요. 배낭을 매면 국경도 경계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여행자들은 서로의 여정과 감동을 나누며 금세 친구가 됩니다. 삼촌에 작용을 sweetie에 섹시한yang을 관계시 하신 것입니다. 이제 랍스터는 축축해, 축축해 베트남의 이름은 축축해 축축해 섬에서의 마지막 날, 지난 여정을 되돌아 봅니다 북곡 섬에서 직접 보고 느낀 천혜의 자연 풍부한 자원, 그리고 넉넉한 인심 모두 메콩 델타의 선물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연의 삶의 형식 바람, 나무, 바다 그대로 살아있는 그래서 개발되지 않은 서울모의 정치를 맛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북극에 한 번은 꼭 와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베트남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든 것은 자연이었다는 것을요 고맙습니다 어? 네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